안녕하세요. 실크로드 T&D 태양공장에서 쇼크리프트용 급결제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김진태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급결제인 알칼리프릭의 급결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결제는 알칼리 함량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등가 알칼리량이 1%를 초과하면 알칼리성 급결제, 1% 이하는 알칼리프릭의 급결제로 정의됩니다. 알칼리성 급결제는 일반적으로 pH-10 이상으로 알칼리 함량이 12에서 20%인 강알칼리성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액상 형태의 알루미네이트계와 분말 형태의 시멘트 광물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칼리프릭의 급결제는 액상 형태의 알루미늄 화합물로 구성된 제품으로 기존 알칼리성 급결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칼리프릭의 급결제는 알칼리 함량의 1% 이하이기 때문에 알칼리성 급결제 사용 시 발생했던 알칼리 골제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쇼크리트의 다공질화로 인한 장기강도 저하가 없어 우수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하수를 통해 용출되는 급결제의 알칼리성분에 의한 배수감 폐색현상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합니다. 알칼리성분이 없어 작업자가 화상을 입을 위험도 없고 육각크롬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석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내 시장에는 세 종류의 급결제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알칼리프릭의 급결제는 다양한 장점을 통해 최근 2년간 시장 점유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알칼리성 급결제인 알루미니트계 급결제와 시멘트 광물계 급결제는 각각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터널 쇼크리트용 급결제에 대한 인체 유해성이나 환경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 현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사회적으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급결제를 연구개발하는 위치에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 터널 현장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친환경 급결제인 알칼리프릭의 급결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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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